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지혜롭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째, 엘라살과 이담할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은뉴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5일 레위기 8장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죄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규통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쿵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량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어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량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량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량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량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썼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리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리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대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들이대 귀래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대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량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해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내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고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적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귀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귀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하살에게와 이담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재에 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하살과 이담할에게 놓아여 이르되 이 속재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재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재재와 본재를 여호와께 들였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를 오늘 내가 속재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 있었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추리국기 29장에서 말씀 주신대로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에 마침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짐내야 합니다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 대제사장 아론이 짐내한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면 1500년 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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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까지의 시간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용서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